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낸 잼잼 리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조금 늦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드라마를 1회부터 리뷰하지 않은 제 자신한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영우 엄마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긴 하시겠지만 전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첫 번째 우영우 리뷰는 고래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우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갑자기 육지로 나온 고래이기 때문에 고래 이야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고래에 담긴 소름 돋는 숨은 의미와 제작진의 의도를 토파보는 영상 시작합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모비딕은 참 읽기 힘든 책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고래의 생태에 대해 동물학 논문처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고래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도 고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뽐내고 있습니다. 영우가 좋아하는 고래는 영우와 참 많이 닮아있어요. 그래서 고래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있죠. 물론 이 메시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므로 맞다 틀리다라는 정답의 유물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생물이고 가장 넓은 이동 반경을 가진 동물입니다. 또한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 어류가 아닌 포유류에 속하죠. 어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숨쉬는 법부터 어류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바다 속에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다는 것도 어류와는 다르죠. 즉 고래는 바다 속에서 특별한 소수입니다. 영우 또한 세상 속에서 소수자에 속하죠. 하지만 바다 속에 사는 여러 생물들은 모양과 크기, 식성, 모든 것이 달라도 서로를 배척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조화롭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죠. 또한 고래는 물개나 바다 표본 같이 바다와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아닌 물에서만 살아 수중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한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깊은 바다에 살면서도 고래는 아가미로 호흡하는 대신 한 번씩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 위로 높이 솟구쳐요. 하지만 해양 생물들도 그럴 것이고 사람들까지도 고래를 유별난 별종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바다에 사는 포유로라 그런 거야. 고래는 고래지. 라며 고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죠. 펭수 안에 있는 사람을 궁금해하는 대신 그냥 펭수는 펭수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영호는 육지에 나온 고래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사는 한바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영호를 받아들입니다. 장애인이 변호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대놓고 드러내 아 이 사람 악역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정명석은 영호의 능력을 단 1회만에 인정하고 자신의 편견을 사과해요. 우영호의 로스쿨 동기인 최수연은 어설픈 모습이 안쓰러워서 도와주다 보면 정작 걔가 1등을 하고 나는 뒤처지는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문을 통과 못하는 영호를 목격하고 결국 돕습니다. 한편 권민우는 영호를 장애인이기보다 내가 이겨먹여야 할 경쟁자로 생각하죠. 사실 영호를 가장 편견 없이 냉혹하게 보는 사람이 권모술수 권민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한편 준호는 세상이 온통 빙글빙글 도는 회전문 같은 영호에게 왈추를 춘다고 생각해보라며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줬습니다. 여러 캐릭터를 통해 장애를 대하는 여러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뭐가 맞다라고 방향성을 지정해주기보다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드라마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던 고래가 다시 육지에 나와 살기 위해서는 적응하는 과정을 기다려주고 함께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고래와 함께 왈추를 추는 사람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영호는 모두가 고래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너무 넓고 깊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고래는 꼭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우영호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폐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명은 생소했습니다. 자폐인을 막연히 하나로 묶어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자폐니까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과 더 대화가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한 명석처럼요. 명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무관심했기 때문이죠. 살면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마주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고래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영호가 고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암기력이 특히 뛰어난 천재이어서기도 하지만 고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폐 스펙트럼의 다양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을 대했을 때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잘못 아닐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겐 당연히 지불능력이 없을 거라고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봉사활동 중일 거라고 영호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그 시선을 고스란히 마주하는 영호를 보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고 준호가 후배의 실수로 후배의 잘못으로 바꿨을 때 맞아 맞아 그거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지 라고 고개를 끄덕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크게 다르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드라마는 자폐 스테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능이 낮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거다라는 편견을 갖고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영호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변호사라는 생각 때문에 한바다를 그만두려 했던 것처럼요. 해류의 묵직한 몸을 맡긴 채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밑으로 드리우는 시커먼 그림자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래 사는 고래의 몸에는 따개비가 붙어있는데요. 따개비는 단순히 고래의 몸에 붙은 것이 아니고 살점 깊숙이 뿌리를 내려 고래와 함께 산다고 해요. 붙어있던 따개비가 떨어지면 고래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둥글고 흰 자국이 낙인처럼 찍히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다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 전 이 이야기도 고래를 통해서 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바다의 대회의실에는 고래 액자가 있습니다. 크고 특별해서 아름다운 고래를 품어주는 바다처럼 한바다 또한 우영호를 다양한 모습으로 품어주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울산 앞바다에서 마주친 고래는 어제 마주친 고래와 다른 고래일지 모르고 내일 제주도에서 마주칠 고래 역시 오늘 마주친 고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래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판단하기엔 그 종류와 수가 너무도 다양한데 인간은 어떻겠어요?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이기엔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개별적인 개인입니다. 드라마 제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지만 드라마가 끝날 때쯤이면 특별한 변호사 우영호라고 인식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럼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5회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